이곳은 다이닝롱입니다. 레스토랑 여기는 아이들 놀이타워 플라밍고 빌리지에는 아 참 바나나도 있네요. 여기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바나나 트리 바나나도 있고 플라밍고 빌리지는 구공항에서 옥랑 쪽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망고 나무도 있고 잭프루트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방갈로가 6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빌리지네요. 요게 잭프루트? 잭프루트 잭프루트 있고 다양한 열매 잭프루트 있고 꽃도 있고 놀이시설 수영장도 갖춰져 있고 여기는 아마 식당 같은데 이게 아마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은 방갈로에서는 간단하게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싱크대도 있고 침대 커튼 여기는 아직 공사 중인 것 같고 몇 사람들이 살곤인데 가격은 나중에 리셉션 리셉션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플라밍고 빌리지가 그냥 간단한 리조트인 줄 알았더니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넓네요. 무지하게 엄청 넓네 이런 방갈로가 6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에 오픈한 겁니다. 브랜뉴 방갈로네 이렇게 지금 옥랑 비치 들어가는 길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옥랑 해변을 가거나 아니면은 롱비치 해변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와 우와 이야 이렇게 집들이 그냥 엄청 많네 약간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고 대단하다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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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에 뭐 앞으로 라면고 빌리지 여기 이렇게 시작 시작